예 음 예 예 예 예 아무에 오셨어요! 어머! 할머니! 어머!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? 아니요? 왜? 아니 아니 내가 타고 가던 자전거고 약한에 일촉촉사고가 있었어요 아휴 아니 할머니가 이 정도 다치셨으면은 자전거는 완전히 박살이 났겠는 건가 아니 근데 이 처녀 총각들이 다 손녀분들이세요? 아휴 왠거려 얘네 둘이가 제 손녀이고요 얘네들은 저희 집에 하숙하는 학생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저기 쟤는 저희 옆집에 사는 애예요 안녕하세요 어쩐지 얼굴에 인독이 많으시다 했더니 이거 만년으로 갈수록 복 많이 받을 상이십니다 그리고 저 할아버지 관상 볼 줄 아세요? 아 잘은 못 보고 관상하고 손금 좀 보는 게 좀 잘 됐다 잘 됐다 할아버지 그럼요 제 손금 보고 언제 취직할지 좀 봐주세요 왜 이렇게 손이 더러우냐 야 손금이 보이지 손금을 보든지 만들지 올 거 아니냐 손금 보고 싶으면 가서 손 씻고 와 할아버지 깨끗해요 저희는 깨끗한 일 좀 와주세요 얘들아 아니세요? 얘들아 왜요? 야 이거... 김여사 제가 손금 좀 봐드릴까요? 아 야 할아버지 됐어요 손금은요 제 손금 좀 봐주세요 김여사 자 빨리 좀 보셉시다 오오오오 저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무슨 생각으로 오고 있는 거야? 아 아 깜짝이야 여보세요 김여사님이십니까? 아 저 박광남입니다 어머 아 웬일이세요? 아 예 저 다치신 달인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는 다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로 믿어도 되겠습니까? 아 그럼요 제가 왜 용감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 거짓말을 허는지 안 하는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요 요 앞 공원에서 좀 뵐 수 있을까요? 아유 제가 좀 바쁘긴 한데 아 그럼 뭐 잠깐만 예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어떤게 이쁠까? 요게 이쁠까? 음 음 가슴이 가야야 당신만 아세요 예수 일곱 살이 할머니 뭐 하세요? 아이고, 뭐라기나! 아휴, 그냥! 여자애들 방에 왜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냐, 그래! 아이고,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안 없어지네, 그래! 앞으로는 방 좀 깨끗이 청소하고 살아! 네! 할머니! 어? 할머니, 입술 왜 그러세요? 뭐? 입술? 어! 아이고, 아까 김치를 먹었더니 김치 국물이 묻었구나! 아이고, 고춧가루가 유난히 빨강! 김여사, 재미있어요? 네!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! 딱 찍습니다! 하나, 둘, 셋! 둘, 셋, 넌, 둘, 셋! 우리의 운동은 spun, 셋, 넌, 둘, 셋 둘, 셋, 넌, 둘, 셋 둘, 둘, 셋 둘, 셋, 셋, 넌, 셋 둘, 셋, 넌, 셋